제 4장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먼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위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제가 새벽여배를 인도하고 나서 역대 최대의 인원이 지금 모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신년 축복 성회가 오늘 새벽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오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도 큰 부흥 앞에서는요 기도의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성회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기는 오늘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 캄보디아에 가 있는 우리 학생들을 좀 생각해서 기도를 해 주십사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삼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힘써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면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덕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먼저 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삼발라시라는 사람이 크게 분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발라시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사실 느에미아 2장에서 나왔습니다 2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삼발라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선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자선이 흥황하려 하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려고 하니까 화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발라시라는 사람은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면 예루살렘이 속한 남유다와 한민족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혼혈이 되기는 했지만 순수한 혈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이 잘 되려고 하니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삼발라시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TV에서 우리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호화롭게 사는 장면들을 왕망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면서 부러워하면 부러워했지 그들을 질투하고 미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조그만 거 하나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 나에게 말 실수하고 나에게 행동 하나 실수했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잘 되는 꼴은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죄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삼발라과 도비아가 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잘 되는 이웃을 향해 화를 내거나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웃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비록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나에게 섭섭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왼수는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발라시라는 사람은 사실 호론 사람입니다 호론 호론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 멀리서 온 사람 같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1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호론입니다 12km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한번 검색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12km면 딱 여기서 낮은 숲까지의 낮은 숲 교회까지의 거리가 12km밖에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이 호론 사람 삼발라스는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삼발라스는 유다의 제사장을 사위로 삼은 사람입니다 삼발라스는 유다 제사장의 장인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삼발라스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인데도 이 사람의 이름 도비아라는 이름부터가 요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귀족의 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요즘 총선을 앞두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나는 여기에 사위입니다 이러면서 충청의 사위다 경기도의 사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사위가 바로 이 도비아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 또한 유다의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아들까지도 유다의 자매님이랑 결혼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유다를 위해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 성백의 건축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왼수가 우리의 가까이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멀리 있으면 왼수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야 왼수입니다 성도님들 그 지구 반대편에서 정말 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보면 답답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가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콕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그 왼수 때문에 밤새고 새벽 기도에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 아내는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말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신을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사실 그 원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이 왼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주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인 것입니다 그 개그맨 중에 정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주리라는 사람이 남편 이름을 핸드폰에 저장해놨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니까 뭐라고 떴는지 보니까 천벌이라고 떴더라고요 남편 이름을 천벌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다 남편은 그렇게 저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느에미아가 삼발락과 도비아를 향해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느에미아가 삼발락과 도비아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원수를 향해서 느에미아처럼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5장과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느에미아가 삼발락과 도비아를 향해서 하는 기도는 예언자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에미아의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대상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해서 힘써 마음을 다해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ش CARAV … … … 한글자막 by 한효정